김의겸 의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벌써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김의겸 의원에 대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왜 그런지를 좀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일단 더탐사랑 김의겸에 대해서 민영사장 소송을 지금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진행을 했는데 워낙에 이제 투자의 귀재시다 보니까 10억으로는 금융치료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계속해서 논란을 이어나가시는데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김의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을 가리켜가지고 계엄령 장군 같다. 그리고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저강도 계엄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다 살다가 저강도 계엄이랑 얘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고강도 계엄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김의겸 의원 자체가 저강도 지금 제정신 상태인 것 같아요. 고강도를 지금 헛소리로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어제 뭔가를 보니까 그 이제 첼리스트 녹취록에 등장을 했던 그분의 이제 또 다른 녹취록 6시간짜리가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자기가 제기했던 의혹이 거짓인 것처럼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혹시도 모른다. 이게 나중에 진짜로 밝혀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약에 사과를 하면 오히려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그 6시간 녹취록이 뭐냐. 예상이 되시는 것처럼 이제 더탐사에서 공개한 녹취록입니다. 이게 이제 좀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거 딱 보자마자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뭐냐면 애당초 첼리스트 그분이 전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녹취를 하고 불법적으로 그걸 공개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고소까지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또 녹취록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보니까 지난 3일, 그러니까 12월 3일이죠. 12월 3일에 이제 전 남자친구랑 본 거를 같이 하시다가 짐을 이제 빼기로 하셨대요. 3일에. 그래서 이삿짐센터를 이제 불러가지고 짐을 빼는데 그 남자친구분이 했던 얘기가 야 우리 물건이 혹시 섞일 수가 있으니 참관인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 뭐 관찰을 하도록 하자. 이것도 좀 웃긴데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참관인을 불렀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더탐사 기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더탐사 기자랑 최아 씨가 이제 라포가 좀 형성이 된 거죠.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뭐 이렇게 좀 뭐 술이나 뭐 이렇게 또 음식 같은 거 먹으면서 이제 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했던 얘기를 또다시 불법적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또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녹취록을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약간 이제 더탐사 공개한 녹취록만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VIP도 있었고 한동훈 장관도 있었다. 근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내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밝힐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첼리스트가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도 꺼냅니다. 그 녹취록에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자기를 뭐 매장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공포감이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거를 이제 더탐사 공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김의검 의원이 그거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또 TV조선이 또 어제 특종을 또 터뜨렸던 게 정작 이제 최하 씨랑 또 이제 그 인터뷰를 해보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그 더탐사가 공개했던 녹취록의 내용은 사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편집이 되고 조작이 된 거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첼리스트가 했던 얘기가 내가 갔던 자리에 한동훈 장관도 안 왔고 VIP도 안 왔고 그리고 마치 내가 누군가로부터 막 공포심을 느껴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얘기를 못한 것처럼 한 게 조작이다. 또다시 내가 더탐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까지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재차 지금 첼리스트가 두 번에 가까이 지금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고 관련된 분들한테 사과를 드린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상태죠. 네. 제가 지금 일단 김의검 의원이랑 이제 첼리스트에 대한 얘기 쭉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저희 자료화면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첼리스트의 육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행시켜.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혀 오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동백 아가씨 얘기했던 윤도현 노래나 이런 거 그날 그냥 다른 사람이 신청해서 제가 연주한 것도 맞아요. 높으신 분들이 있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듣지 못할 사정으로 내가 늦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새벽 3시까지 놀다가 간 거죠 집에. 제 거짓말로 인해서 어쨌든 다 피해를 본 거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제가 거짓말 한 부분에서 인정하고 빨리 이제라도 정리하고 싶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